안녕하세요. 오늘은 양평으로 왔고요. 양평에서 1박2일 동안 캠핑해 보겠습니다. 그럼 피칭부터 해볼게요. 설치가 진짜 간편하네. 끝입니다. 끝. 저렇게 설치하면. 저희 오늘 이 텐트 처음 쓰는 건데 설치가 진짜 쉽고요. 안에가 밝아서 너무 환한 느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저희가 이너 텐트를 따로 갖고 왔는데 그것도 설치하고 공간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게 뭐가 묻은 건 줄 알았는데 100% 면이어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너 블랙 캠퍼야? 제가 다 까맣고 너 얼굴밖에 안 나와가지고. 오늘은 새로 산 티피 텐트랑 옥타타프 가져와 봤습니다. 이너 텐트는 저희가 아이가 있어서 아침에서 자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따로 이너 텐트를 갖고 왔고요. 놀스페이스 에코트레이 3 이거 겨우 딱 맞게 들어갔습니다. 바로 옆에는 타프를 설치했는데 오늘도 좀 간소하게 가져온 편입니다. 여기는 이제 테이블이랑 강염이랑 의자 이렇게 놔뒀고요. 설거지 가방이랑 곱박스랑 쿨러 작은 거 가져왔고 오늘 물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워터저그 두 개에다가 물 가져왔습니다. 그리고 쓰레기통이랑 메쉬 트레이랑 스노피크 아이언냄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위에다가는 데이지 체인 달아가지고 가운데다가 크레모아 조명 놔뒀고요. 조명 이렇게 설치했습니다. 왠지 바람이 더 잘 통하는 것 같고 좀 쾌적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동안은 어두운색 타프를 많이 썼었는데 어두운색도 나름대로 이제 해를 잘 가려주고 좋긴 한데 한여름이 아닌 이런 날씨에는 이런 면타프도 좋은 것 같습니다. 저희 타프 위에 있는 이 나무들이 전부 다 벚꽃나무인가봐요. 바닥에 이렇게 벚꽃이 다 떨어져 있어요. 그리고 바람 불 때 벚꽃 엄청 흩날리더라고. 예쁘더라. 아이언나 어디 간다고? 놀이방 이렇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작은 놀이방이 있는데 아이 있는 집을 와서 애들 놀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 기대도 안 하고 왔는데 진짜 맘에 들어. 노지 사이트도 있고 파세석 사이트도 있는데 나무들이 너무 멋있고요.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 너무 적게 이 쪽에 방박이가 하나 더 있네요. 아이들이 놀 게 많은데요? 여기 하나, 둘, 셋. 너도 블랙, 고양이도 블랙. 둘 다 블랙인데? 너 눈이 되게 멋있다. 저 다리를 건너야지 저희 사이트가 있어요. 저 다리를 건너야지 저희 사이트가 있어요. 저희 김치 부침개 먹으려고 집에서 김치를 썰어서 지퍼박에 넣었거든요. 여기 지금 튀김가루랑 부침가루 섞은 거 넣고 조물조물해서 먹을게요. 이 안에 김치 썰온 거랑 삼겹살 좀 잘라왔어요. 짜잔, 짜잔, 짜잔. 설거지 안 해도 되고. 오늘 저희가 가져온 텐트가 코롱 TPS TPS 텐트고요. 이 타프는 옥타 타프 라지 사이즈거든요. 근데 이 두 개를 저희가 같이 샀는데 얼마에 샀을까요? 오늘 이거 얼마 주고 샀죠? 이게 다해서 한 40만 원 정도 준 거 같은데? 아무튼 저희가 저렴하게 샀는데 이게 또 면 홍당이 아니라 면 100%거든요. 이번엔 잘 산 거 같아. 맞아. 이번 기회에 한번 사용해 봤는데 지금까지 괜찮은 거 같아. 어쩌다 보니까 코녹 텐트가 두 개가 됐는데 아주 만족스럽습니다. 색깔이 너무 예쁜 거 같아요. 아이보리색이랑 노란색 스트링 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. 우드 스토퍼에다가 노란 스트링. 갬성이 아주 그냥 뿜뿜. 이러면서 이러면서 저희 유튜브에도 몇 번 출연했던 동생이 왔는데 오는 길에 이거를 두루블 사온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. 두루블 두루블 사왔습니다. 두루블 여기 뒤에 나무들 있잖아. 다 벚꽃나무야. 그러니까요.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도 여기 한 번도 안 와봤는데 여기 어떻게 왔냐면 예정을 다 알고 있었어요. 한 번 가야지 했는데 거리가 너무 가깝진 않고 어중간해서 여기 온 친구가 지금 고아웃에서 바로 이쪽으로 왔거든요. 아주 바쁜 친구인데 이거 가져왔다고 한 번 같이 먹자고 하길래 무슨 맛인지 또 먹어봐야겠죠? 먹어보겠습니다. 이모 이건 똑같죠? 이모는 얘를 좋아해. 동해 소주. 나 동해 소주 처음 보는데 맛있어? 그래요? 소주 맛이 안 나는데? 약간 소리 독하긴 하네. 되게 근데 부드러운데? 소주 느낌이 좀 안 난다. 그치? 어 맛있네. 맛있는 거 먹었네? 여기 써있어. 깨끗하다 부드럽다. 딱 그 맛이야. 날도 쌀자라고 해서 저희 닭 한 마리를 해서 먹으려고 합니다. 우선 육수를 좀 내고 시원하게 한 번 푹 끓여줍시다. 더 끓여야 되겠다. 아 국물 너무 맛있어. 아 그래? 네. 확실히. 더 시원하고. 아 갓김치. 먹어봐 맛있어. 최고. 진짜 맛있어. 최쉽이야 최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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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복주를 저렇게 좋아할 줄이야. 너무 예쁘다 봐. 금복주 하나 받아 볼게요. 저 한번 갈겨 보겠습니다. 금복주 내가 저번에 먹어보고 달아. 나만 단지 너도 단지 먹어봐. 달아. 아니 첫 맛이 되게 단데. 달지 않냐? 어 첫 분씩 단데. 달아. 그때 내가 달다고 했는데 되게. 니가 오늘 수리 받는 날인가 보지 막. 아니 첫. 요 따위로 얘기하는 거야? 달아. 이게 저만 단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. 이건 달아. 달아. 맛있어. 달지 달고 달. 달. 담냔. 달. 달. 한 장. 갈기 했습니다. 오늘도 또 갈기나요? 뭐지 뭐라 그래야 되지? 이게 한 마리에요? 응. 너 닭 한 마리라는 메뉴 몰라? 몰라. 아. 그래서 닭 한 마리라고 하면 내가 한 마리기 때문에 한 마리를 하는 게 아니라 닭 한 마리라는 메뉴가 있어. 닭 한 마리로 닭을 이렇게 한번 끓여 먹어. 그러고 나서 여기다 뭐 수제비를 하든 라면누트. 패비스면누트. 또 그거 먹어. 아니면 여기다 뭐 찹쌀 넣어서 죽을 해서 먹든. 응. 그렇겠네. 이거라면 메뉴 이름이야. 예를 들면 김치찌개 이런 것처럼. 아. 닭 한 마리라는 메뉴. 짠. 로케이션을 위해서 해야지 오빠. 하하하하. 코 전화하고 막. 그래 너 그때도 혼자 써라. 그래. 그날. 이거 싱거워. 확실히 횡성아. 강원도. 진짜. 거기. 이쪽. 이쪽. 싸. 이거를. 저에게 전도해 준 이 친구. 오늘 또 갖고 왔네요. 난 이거를 못 참아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힐링. 이렇게. 힐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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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냅다가 흐르고요 지금 저기 보이는 큰 나무 밑에가 다 자리예요 사이트고 여기 이제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기 전에 저쪽에도 사이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저쪽에다가 텐트를 쳤거든요 생각보다 계곡에 물이 많고 물이 깨끗합니다 여기에다가도 텐트를 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비가 왔는데 몇몇 캠퍼분들은 여기서 철수하시는 걸 봤습니다 타프가 필요 없는 캠핑장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이트가 노지 사이트처럼 돼 있습니다 이 안쪽으로 들어올수록 숲 향이 더 진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? 이 안쪽으로 더 깊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지금 캠핑장 어떤지 이 캠핑장은 도대체 왜 좋은지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와 이곳은 진짜 산속에 둘러싸인 플레음이 가득한 그런 캠핑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7시 13분이고요 17도입니다 여기가 지금 산속이라서 선선한 것 같아요 지금 완전히 쾌적한 날씨가 됐습니다 난 팔이 길어주려고 이거 지금 잠깐 먹어 5분의 3분의 1분의 양념을 넣어주세요 이번에는 삼겹살, 표고버섯, 쭈가리, 홍고추랑 넣어서 간장이랑 굴소스랑 만들어온 양념하고 같이 넣어서 볶아서 먹을거예요 아래서 고추야. 맛있겠는데? 맛있겠다. 먹고 또 먹어. 너무 맛있어. 짠. 양념이 굴소스예요? 오빠가 만들었잖아 또. 뭐 먹는 거야? 간장. 설탕. 설탕 조금. 굴소스. 그리고 중국 간장. 중국 간장? 그런 게 있어요 집에? 노드유. 노추. 노추라고 하지. 어우 드릅 드릅. 드릅 먹어보겠습니다. 달쌍. 달쌍. 맛있네. 청요리랑 두루조랑 같이. 청요리. 와 오늘 달이 진짜 정말 많이 밝은데요? 산 속이라서 달이 더 밝게 보이는 거 같아. 핀 조명 쓴 거 같아. 음. 펐치. 펐치. 헤어. 우연이 좋아요. 휴이네. 휴이네. 가라. 아, 차와. 으하하하. 많이 사랑해? 나네 언니. 휴이네. 우연이 좋아요. 젊네. 이리 와. 너무 예쁘잖아. 난 불멍을 좋아 왜? 나 혼자서 불멍하는게 좋아? 마음이 답답해 잘해보면 했고 잘해보면 했고 잘해보면 했고 난 불멍을 좋아 시컬러 그럼 완전 짜증들 나 가장 잘 어울린다 고맙습니다 너무 이상한 지금 아침 7시 38분이고요 13도입니다 역시 면 텐트라서 뭐 결로 뭐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냥 뽀송뽀송해요 스커트가 있어가지고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아침 간단하게 촉촉해 아 맛있겠다 이거 너무 맛있는데? 그래서 저거 베이컨 무슨 베이컨이야 라면베이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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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롸퓨 지금까지 사용해본 바로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. 100% 면 텐트라서 쾌적하긴 해요. 어제까지만 해도 날씨가 좀 흐렸는데 이제 날씨가 점점 개고 있습니다. 집에 갈 때 되니까. 역시 집에 갈 때 되니까 날씨가 좋아지는 거는 진짜. 아이러니야, 진짜. 냥팔자, 상팔자. 이리로 와, 곧 줄게. 곧 이리로 올 것 같은데? 내 바퀴 굴르면? 엄마가 거의 있는가 봐. 엄마, 나와 간다. 귀여워. 귀여워. 똥팡. 오스틱. 숟가락. 나뉘으로는 BUYER, 아는. DatWild. 보기 좋은 하루. 아itzer. 이 짐 싸고 이런 거 좋아해야 돼. 난 너무 좋아했어. 그래? 나도 이런 거 좋아하거든. 자리를 다시 만들어야 해. 여러분 이거 이모가 좋는데 되게 멋지죠? 캠퍼 몇 년 차신가요? 몇 년 차요. 캠퍼는 짐을 잘 정리해야 돼. 맞아. 다 정리해야겠어. 이거 다 캠퍼들한테는 안 맞아. 그렇죠 캠퍼들. 양평에 있는 금물산 하늘 속 캠핑장에서. 진짜 좋은 시간 보내고 갑니다. 너무 숲속에 있는 느낌이라서 힐링을 제대로 하고 가는 거 같아요. 아무튼 여기 추천드리고요.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와보세요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그럼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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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ck